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이 시작! 이건 진짜 나이가 연세 50대 정도 되는 선생님이신가 봐요. 나열인 부장이 된다. 지금 못난 행동은 못 본 척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그런데 기분이 나빠. 개인활동할 때도 마찬가지 못 본 척해 주기. 맞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이에요. 첫인창에 말씀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거는 모든 교사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그 교장, 교감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에 장마철에 창문 열어놨다고 깜빡하고 글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어떤 교감, 그런 교감 선생님도 봤어요. 몇 학년 몇 반, 몇 학년 몇 학년 몇 반, 어제 창문 안 닫혔습니다. 이렇게 메신저로 전교 교직원한테 띄우는 거야. 이게 리더십이야. 이건 찌질이죠. 그만큼 소중한 거야. 그리고 개별적으로, 지나가면서 그래도 어제 암국 교사님이 바빴나 봐. 내가 창문, 그 문 열고 창문 닫았어. 그래 봐봐. 어때요, 마음이. 미안한 마음 들잖아. 그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창문을 닫겠죠. 그런 교장, 교감에게 원하듯이 동료에게도, 아이들에게도 하시는 게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놓치는 부분이어서 제가 10분 이상을 할애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기분이 나빠. 내가 기분이 상처를 받았어. 지금 나이 어린 사람이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때는 선생님들, 제가 학부모 연수할 때도 그러는데 이때는 화를 내야죠. 그렇죠? 화낼 때 화를 안 내도 문제가 생깁니다. 바보로 알아요. 그런데 화내는 데 기술이 있어요. 화내는 기술 들어보셨나요? 바로 뭐냐. iMessage라는. iMessage. 바로 이겁니다. iMessage인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iMessage를 이렇게 연습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폭력 대화는 네 문장인데 iMessage는 세 문장이 좀 간단해요. 저는 우리 애들한테 이 세 문장을 가르쳐줍니다. 네가 당신이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하면 난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당신이 뭐뭐하니 선생님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런대요. 왜냐하면 전 이렇게 다 같이 시작 선생님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런대요. 왜냐하면 전 이 부분 이 세 문장을 기억하시고 화났을 때 바로 그 표현을 쓰셔라. 그 선생님한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상조의 총무를 하고 있을 때인데 어머님이 제주도에 사시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상조의 총무가 비행기 타고 이제 회장님하고 같이 가겠죠. 그래서 제주도를 수업을 1, 2, 3, 4 교시 올려붙이고 그리고 그냥 김포공항 가서 부랴부랴 해서 가서 도착해서 문상하고 겨우 바닷가 보면서 회도 못 먹고 먹을 시간도 없잖아요. 바닷가에서 그냥 전복된장 전복 그 한 그릇 먹고 부랴부랴 올라와서 그냥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 학년부장이란 분이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아유 송수님 좋으셨겠네 어제 제주도 구경하고 그랬어요. 아유 그런데 확 비가 상하잖아요. 저보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아니 비가 상하는데 그냥 그냥 넘어가서 안 치자니 내 소병 생길 것 같아. 그래서 좀 이따가 제가 문자 웨시큐원의 메신저로 이렇게 보냈어요. 부장님 실은 어제 수업 1, 2, 3, 4 교시하고 김포공항 가서 다섯 문상하고 저녁밥 겨우 회도 한 그릇 못 먹고 와서 지금 아직 피로회복이 대체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좀 당황스럽고 서운하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누울자리 보고 다리를 뻗어야 되는데 이분이 상당히 교직의 자긍심 자존감이 높으신 분이에요. 그러더니 그야말로 정색을 하고 아 송선생님 그런 사정도 모르고 제가 경설했습니다. 사중 자해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 일 이후로 이분이 스타일이 와일드한 스타일인데 저한테 그 이유로 조심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그냥 극적인 예로 드릴게요. 시어머니한테도 화를 낼 수 있어야 돼요. 시어머니 시어머니한테 화를 내려면 어떻게 하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거 세 문장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렇네요. 왜냐하면 전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겁니다. 교장선생님 한테도 화낼 수 있어야죠. 근데 왜 그 모양 그러지 말고 교장선생님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렇네요. 왜냐하면 전 훈련이 돼야 돼요. 저는 그리고 아침마다 애들에게 교실에 붙여놨어요. 네가 뭐뭐하니 왜냐하면 네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하면 난 이걸 교실에 아예 붙여놨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애들하고 조회 때 한번 연습합니다. 자 오늘은 친구한테 화내기 네가 뭐뭐하 시작 네가 뭐뭐 그 다음 선생님한테도 화낼 수 있어야 돼. 화난다고 느닷없이 선생님한테 CX 이러면 안 돼. 그러면 교권 치매로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어요. 선생님도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직접 대놓고 선생님한테 한 말은 아니더라도 선생님 귀에 들리면 기분 나쁜 거잖아. 우리가 평화적으로 화내는 법 선생님께서 그러시니 자 같이 시작 선생님께서 그러시니 왜냐하면 전 내 제 마음이 이러네요. 왜냐하면 전 그렇게 그렇게 그러면 정확하게 너의 마음이 전달이 되자. 우리 아이 메시지가 우리 사회를 지키는 평화의 3단 어법이 극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집사람이 저희 어머니가 심해가 오시고 재작년 돌아가셨습니다만 나이 드시면서 매운 김치를 못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워서 못 드시니까 자꾸 며느리 탓을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이걸 김치를 이렇게 맵게 닮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그럼 김치가 맵지. 뭐 어떻게 해도 어머니께서 그 입맛에 맞지 않으시니까 집사람이 어느 날 아 꾀가 난 거예요. 아 물김치를 사다 드려야 되겠다. 시장 가서 물김치는 백김치 그거를 사다 사다 드렸더니 그땐 또 어머니께서 이렇게 보시더니 이게 무슨 김치냐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아침 밥상에 콜시어머니 외며느리 그 집사람이 그때는 얼굴이 확 굳더라고요. 근데 밥 먹다가 일촉즉발이다 이거 긴장 막 긴장하고 있는데 그때 집사람이 아마 제 격으로는 처음인데요. 어머니 제가 이거 어머님 맵다고 하셔서 이 백김치 사러 시장을 세 군데나 갔어요. 근데 그래서 어머니 입맛에 맞으실까 봐 이렇게 사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 참 몹시 속상하네요. 그렇게 말씀 집사람이 많은데 야 이거 봐라 야 이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지 근데 네 오케이 좋습니다. 선생님께 오케이 아유 열심히 채팅창에 열심히 공부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아유 의욕이 뻔뻔 자 이제 그 대목에서 제가 긴장을 딱 하고 어머니가 어 평소에 안 하던 며느리가 안 하던 말을 하니까 눈이 커져 근데 며느리를 쳐다보지 않고 눈이 커져서 곰곰이 생각을 하시더라고 그러더니 이내 다시 식사를 하시길 시작했습니다. 네 아 아이 메시지는 며느리와 시어머니에도 통한다. 그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통하면 교장선생님하고 안 통하겠어요. 네 이거 연습하셔서 꼭 화가 나실 때 화내지 말고 화난다고 말하세요. 그 센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까요? 교장선생님께서 교감선생님한테 교감선생님한테 따져 화내는 거야. 시작 교감선생님께서 그러시피 제 마음이 이러네요. 왜냐하면 그런데 지금 이 기술이 아이 메시지의 기술이 우리 애들한테도 습관이 돼야 돼요. 남편한테 화내는 거. 그래서 애들이 그래야 평화롭거든요. 집에서 또 이걸 습관처럼 저는 한때 하루 20번 이걸 했어요. 발일정자로 써가면서 왜 이것이 우리 사회를 살리는 학교에서 집에서 이렇게 하시고 그랬더니 우리 딸내미가 그래요. 어느 날 아휴 아빠는 파일럿이야. 아빠가 왜 파일럿이니. 무슨 얘기를 하면 아빠 비행기 태워준다. 그러면 우리 딸이라고 못난 행동 안 했겠어요? 당연히 하죠. 그런데 그때 못난 행동할 때 못 본 척 해주고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때 바로 칭찬해 주고 지금처럼 내가 네가 뭐뭐하니 뭐뭐하 그걸 정확하게 내가 대학교 들어가다니 외박을 하고 왔어. 바로 얼마나 제가 열받겠어요. 그럴 때 아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썼죠. 어떻게 했을까요? 상생에 맡깁니다. 네.